제라저 선수님이 굉장히 진행을 잘하고 있고 공격을 잘 쌓이고 있으면서 10법까지 맞추면서 상대방의 스펀지 스톡을 가지고 있을 수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 오케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터틀 선수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 아리스페셜을 굉장히 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그거는 진짜 너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약간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계속 잘 쌓이고 있는데 헌터 공중 비공격으로 마무리시키지는 못했어요 강공격을 맞췄고 강공 맞췄고 공중 앞공격으로 마무리시키려고 했는데 강공 맞췄고 마무리시키지 못했고 없었습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어! 페리 아주 잘했어요 페리 아주 잘했고 지금 약간 서로 서로 간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사이드 스페셜을 해가지고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 아래 스페셜로 내려 끼운 거를 뮬ei 1 후 unwanted 오 Bev 비율 鉄 왕 백 by 45 승 Mel multip ת analytics admitting 辰 ές quarant 비밀 tum Mongo platforms können Perd pr ци cab cours Bapt role qualities nek reign